오늘 여기는 목천면 아신리 에요 토지 만나러 왔습니다 153평 이구요 알땅 122평 고로지분으로 약 30평 정도 여기 보존관리지역 입니다 가장 큰 장점을 뽑자면 진입 도로가 아주 넓게 확보되어 있구요 여기 뭐 도로폭이 상당합니다 바로 여기에 요 블럭 쌓여져 있는 여기에서부터 저쪽에 파이프 하나 이렇게 뽑혀 있는 곳 보이죠 여기까지 여기를 전반적으로 다시 넓게 보여드리면 예 바로 이 땅입니다 네모난 땅 이에요 여기 공동 지하수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수압 여부는 잘 모르시겠네요 진입도로 도로폭이 뭐 상당히 넓어졌구요 여기 파이프 있는 데서부터 저쪽 차 앞에 굴럭 쌓여져 있는 저쪽까지 여기 땅입니다 그리고 조망권이 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우리 땅이 이 아래 땅보다 그 보강토블럭을 쌓아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조망권은 평생 확보되는 조망권 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땅이에요 보여지는 바로 이 땅입니다 여기 옥천면 아신리 생활권 좋구요 자세한 사항들은 또 자막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가격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토목공사 다 완료되어 있고 뭐 손볼 거 없네요 그냥 이 잡풀 자라져 있지만 뭐 통탄 작업 다 완료되어 있는 이 땅 이 평탄 작업 완료되어 있는 바로 이 땅 평당 110만원 매매가격 1억 6천 8백만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으로 화면에다고 빠둬 Os